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는 한익스프레스였는데요. 지난주 내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금요일에 제시해 주신 목표가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한익스프레스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가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 후에 다시 한번 조정 시 때 타임을 잡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물동량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물류 관련적으로 주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익스프레스는 관점 자체가 단기적인 추세 반등을 좀 노렸기 때문에 이번 목표가 달성에서는 먼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김치은 연구원님의 넷게임즈입니다. 어제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목표가 크게 상회를 한 모습인데요. 넷게임즈도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저번주에 소개했던 넷게임즈도 목표가를 달성했고 매수 후에 주간고가 5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식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확정시키고요. 주가의 지지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아래에서 모아가시는 방향으로 전략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또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페노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반기 들어서 BDI 지수가 견로성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주하게 페노션의 경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동사의 경우가 이제 스포시라고 해서 단기 계약 위주로 매출을 크게 차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운 시황 등락에는 좀 민감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단기 용선에 따른 비중을 높이고 이제 장기 계약 수주를 좀 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 안정성을 더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이미 38척 계약을 했고 또 내년 1월까지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그리고 벌크선과 같이 6척 추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셀과 그리고 갈프와는 이제 LNG 운반선 6척에 대한 장기 대상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영업 실적에 한국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보여지면서 한국 기업평가의 경우는 동사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장기 계약을 중심으로 이 사업 자체가 왜 확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 상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지고 있는데요. 이 현금 청출력을 좀 바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 상향 조정에 성공하고 또 최근에는 공모체 시장까지도 좀 등장하면서 이 구조조정의 여파를 찢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모멘텀 또한 주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노션의 경우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적으로 많이 납법 과대가 되고 지금 바닷가에서 있는 종목들 위주가 반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페노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지지 라인을 좀 잡아 나가면서 이 평선에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세적인 우상의 흐름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에서는 워낙에 바닷가입니다. 그동안 바다가 많이 다져왔었고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불안정을 모두 씻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멘텀에 더욱더 집중할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5530원에서 5580원 사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5050원, 효과가 6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시현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MCNX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카메라 모듈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요. 먼저 스마트폰 시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갤럭시 21 FE, S22 등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분기에는 갤럭시 A 시리즈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메라 화소수 상향이나 솜털림 보정 부품 채택 같은 카메라 상향을 좋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MCNX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매년 스마트폰 판매량도 올해 대비 6% 정도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판매 목표 대수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수치보다 높기 때문에 판매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차량용 부분에서도 큰 성장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세로 돌아섰고 연평균 40% 이상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CNX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 역시 20% 정도를 넘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차의 카메라 모듈 탑재수가 자율주행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한 대당 2개에서 평균 8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차량 수요 확대나 노후와 차량 교체에 따라서 앞으로 차량 교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말을 기점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점진적으로 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수급 안정화에 따른 수주 잔고 확대도 기대됩니다. 고부가 산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사용처 다변화가 기대되고 고객사 다변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긍정적 업황에 따라서 내년 출적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는 5만 500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중점을 생각하신다면 5만 500원 부근에서 주가를 다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해당 라인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가는 6만 1천 원이고요. 손질가는 4만 6천 7백 원으로 이전 횡부 구간을 거래랑 동반한 돌파 자리까지 주가의 흐름이 늘리게 된다면 비종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고 다시 아래에서 모아가시는 방향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은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에 기대가 되고 있는 해운주 펜오션 목표가 6,300원 제시해드렸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카메라 모듈주들 좋은 이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김시은 연구원님은 MC넥스 목표가 6만 1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